라이씨 어어 맞어 그래야지 어떡해 그럼 75개인가 나갔더만 국내산 제주산 같이 쓰는거 아니에요? 100% 제주산만 쓰나? 그러니까 바꿔도 돼 규윤이형 내가 좋아하잖아 잘 됐잖아 75개인가 나갔더만 70개 넘겨놔더만 우리 해병대가 맨날 이기나 가끔은 한번씩 해줘야지 승배형이 그동안 보살펴 줬는데 내가 어떡해 이번달까지만 하고 다음달부터 받는다고 하세요 그건 상관없어 왜냐면 알잖아 아니어도 많이 약 500m 앞 시속 100km 이동시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어어 아 아 아이고 그냥 따라가야지 그 아니 저기 뭐요 그 어디야 그 어디 부천인가 어디있더만 거기가 뭐지 글로벌 글로벌 뭐던데 어 거기서 받는거 같던데 시스템이 거기서 다 어 글로벌 그쪽에서 받는거 같던데 다 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정확하게 아무튼 뭐 잘됐네 아무튼 뭐 이렇게 오픈해서 어머님 아버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자꾸 왔었다고 그래서 뭐 그것 저기 책임점이니까 그렇게 나가시는게 맞을거라고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셔요 예 요즘 요즘에 그 새로 만든 채널 보니까 잘 아 FDQ 그것도 잘 운영하는거잖아요 원래 다 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약 500m 시속 100km 이동시 과속단속구간입니다 500m 100km 박스형 단속구간입니다 네 두 손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계속 전화가 들어왔어요 전화를 계속 못 받았습니다 예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갖고 항상 안가자 거기 고민하지 말고 필요할 때 문자 드리세요 PERT 예 충접 네 bro